이런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. 어떤 시간인가? 참 선물같은 시간이에요. 우리의 만남도 선물같은 만남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이 자체부터가 벌써 선물같은 그런 시간입니다. 자 그럼 내가 왜 선물을 강조하느냐? 선물! 이 노래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최서연 가수님 모시겠습니다. 나와주세요! 자 최서연 가수님 어디 계십니까? 자 선물! 이 노래의 주인공 최서연 가수님 모시고 자 우리 선물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선물이란 노래는 진짜 우리가 참 눈을 감고 들으면 눈물이 나고 눈을 뜨고 들으면 웃음이 나고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여진은 어떻게 살아왔다? 내 삶이 어떠했다?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노래 이런 생각이 딱딱 들어옵니다. 자 우리 최서연 가수님 모시고 자 선물을 들어볼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. 쌓이는 목사 같아. 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. 자 최서연 가수님 나와주세요! 자 우리 이제 서파님 나오실 텐데 이렇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자 박수 주세요. 오늘의 선물 나쁜 날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멘 엄마님 행복할 거로 지나갈 세월 거라 다가올 시간이 더 많이 소중할 거래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이 나는 선물 행복 행복했나요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웃으며 흘렀던 시련도 비켜갈 거예요 하루 하루 소중한 선물 그대라는 소중한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나는 선물 행복했나요 행복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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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한 선물 그대라는 소중한 선물 소중한 선물 소중한 선물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